김치 음료수 와 이게 뭐냐면요 김치 음료수 아빠가 요즘에 피로회복에 좋다고 김치 음료수를 마시시는데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? 근데 궁금해서 제가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냄새는 김치 냄새는 안 나는데 뭐지 이거? 김치맛이 아닌데 이거? 김치 농축 농축액 0.001% 아 좀 맛이 나는 거 같기도 하고 와 이거 와인짬 이거 엄마가 알면 혼났 수도 있는데 일단 와 색깔 색깔 보세요 오 핑크 색깔 건배 아 아 하여튼 이거 캔 비주얼이 너무 먹기 싫게 생겼잖아요 이걸 오늘 오바키한테 먹어보라고 할 겁니다 아 오바키 궁금해서 먹어볼 거 같은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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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안 들었다? 공기만 들어있는 에어불 신기해 하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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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루있 우흥 카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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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 Ȝ이 여기 czenia 이거 뭐가? 이게 유행오라고? 너 맨날 그러잖아 드르륵 안녕하세요 아 놀리지 마라 신기한 게 뭔데? 드르륵 안녕하세요 아 하지 말라고 신기한 거 안 보여준다 아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드르륵 아 야 너 이거 보면 깜짝 놀란다 뭔데 뭔데? 드르륵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안 보여줘 아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안 할게 아 뭔데 뭔데 보여줘 보여줘 신기한 게 뭐냐면 김치 음료수 김치 음료수? 왜? 이게 뭐야? 신기하지? 나도 이거 아직 안 먹어봤는데 김치 국물 맛이 나는데 지큼하고 매큼하고 와 왜? 김치 국물? 와 진짜 오액이다 진짜 오오오오 하하 그래서 게임에서 진 사람이 나 음료수 마시기로 하자 아 벌칙으로? 아 엄청 먹기 싫게 생겼는데 쓰읍 아 근데 또 내가 궁금한 거 못 참으니까 그래 가자 게임에서 벌칙으로 김치 드링크 마시기 그래 궁금하지? 걱정하지 마 너가 먹게 될 거니까 무슨 소리 너가 지고 너가 벌칙으로 먹고 나는 이만큼 너가 남긴 거 맛만 볼 거거든 너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될 거 같은데 알겠고 알겠고 됐고 게임 뭐 할 건데 게임은 끝말잇기 어때? 끝말잇기? 좋지 잘하지 덤벼 덤벼 너부터 시작해 뭐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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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이 이 이야기 기? 기? 기 오 벌써 막힌다 벌써 막힌다 기 기 기 아 기차 기차 차 별 별 별 별 별똥별 오 아슬아슬해 김치 국물을 한 발짝 앞으로 볼짝 볼짝 아니거든 너해 너 차례잖아 별똥별 하하하 어한다 별명 명? 명? 아유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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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다고 생각이 나나 넌 조용히 해라 너 때문에 더 생각이 안 나잖아 명? 찰 찰 명찰 찰 찰 어렵다 찰 찰 찰 어려운데 찰떡 뭐야 떡 떡볶이 넌 씨 먹을 거 좋아해 어쩌라고 이로 시작하는 단어라고 이룸 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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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룸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? 룸? 룸? 하하하하 김치 국물이 한 발짝 더 앞으로 볼짝 죽을래 아 룸? 룸? 아 생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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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무 생각 안 나네 이번엔 나 가만히 있었는데 아 룸? 룸? 3 2 1 땡 아 뭐야 아 아 아 아 졌다 오비킬 아 진짜 싫어 야 벌칙 마셔봐 나 진짜 어이없네 와 이거 먹어야 되다니 와 진짜 어이없다 이거 진짜 먹기 싫게 생기지 않았어요 김치 음료수래 그래 내가 벌칙이니까 먹는다 나 스포츠맨식이 있으니까 아 아 아 맛이 어떨까 후기를 알려줘 음? 음? 냄새? 김치 냄새 하나도 안 나는데 박카스 같은 약간 비타민 음료 같은 먹어보겠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뭐야 어떤데 김치 맛이 아닌데 으 으 으 으 으 으 그냥 딸기 맛인데 어 그거 딸기 맛이야 뭐야 알고 있었어? 어 아 난 마셔먹어 왔지 하하하하 근데 왜 김치 그리겠냐 와 진짜 어이없다 미세하게 김치 맛이 났네 나는 맛이 예민해가지고 김치맛이 나 와 진짜 어이없다 으 으 근데 맛있는데 맛있어 와우 하하하하 아 재밌다 하하하하 이 씨 뭐가 재밌어? 너 알고 있었으면서 재밌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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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앞발로 핥히지 말라고 하하 하하 진짜 남반장 진짜 짜증나 하하하하 오늘도 오바퀴 놀리기 대 성대기 들고 보자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산들 바람처럼 어디든지 자유롭게 날아갈 거야 짙은 안개가 우릴 가리지라도 너와 나 만날 수 있어